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라고 하고 27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항상 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돌이켜보면 경험이 없고 제가 이런 직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뽑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어스 상담사 정혜영입니다. 김현수님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 구직서를 작성 방법에 문제를 많이 호소하셔서 집중이력서 클리닉을 통해서 문제없는 이력서로 또한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으셨던 점을 고려해서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서 직무 경험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인지어스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은 상담사님께서 추천해주시는 필요한 역량과 그에 맞는 자격증, 추천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기소개서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스스로 육성이 가능할 부분이다. 이런 자신감이 보여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매일 하루하루가 재밌고 마케팅 분야도 마케팅 분야지만 마케팅 안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저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입사했으니까 제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정말 감사하죠.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취업 준비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턴 경험도 하고 직무 훈련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